방송국 optimistic 빗마다 왔습니다. 투수 쫓아가는데요 2루즈가대시합니다. 김종국 빠르게 러닝스로우 첫타자를 타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잡아당겼습니다. 자, 맞고요. 김종국. 수비 번호가 넓어요. 김종국 선수가. 수비 번호가 아직도 김종국 선수는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분들 김종국 선수 한 번이 장점이 될 텐데요. 거기에 잡으러 갈 때 쉽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러나 쉬운 타구가 아니거든요. 장만이 부러지면서 3도 1롤. 아웃. 더블클. 동달아 대주자로 나왔는데. 그렇습니다. 자기 얼굴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마음만 앞서는 거죠.